왜그러는데? 뭐가.. 하.. 이게 뭐냐고 새끼야 잘생긴 얼굴에 너 정신 완전 빠졌잖아 아까도 그거에 왜 밀려 넘어지냐? 아는 것도 아니야 너 전민하 때문에 그래? 뭐? 존나 좋아했구나 아 뭐 잘 안되서 힘들어? 이별 후폭품 뭐 그런건가? 그런건 내가 있어 하지 않냐? 지유랑 깨주는건 안돼 그러네.. 그런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줘야 내가 친구로서 돈도 주고 어? 뭐냐고 그렇게 궁금해? 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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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